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드디어 현장에서 상반기 드디어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고 종강이 돼서 일단 휴강기간에 돌입을 하는데 선생님 휴강기간이라고 해서 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안내를 드리고 싶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공부를 하는데 수학 공부는 당연히 개념 공부도 중요하고 기술 공부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문제풀이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서 많은 아이들이 그럴 거야. 이제는 문제를 풀어야 될 때 경험을 쌓아야 될 때 맞죠. 당연히 맞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상반기에 공부했던 네 거. 상반기에 공부했던 거를 네 거로 만들어야 되잖아. 아직 네 거 아니거든. 아니 한 번 봤다고 네 거가 되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습을 잘해야 되는데 과연 이 복습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복습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복습을 하다가 새로운 경험을 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도져도 안 되는 거죠. 이도져도 안 되는 거죠. 이도져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새로운 것도 하시면서 복습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복습을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거야. 왜? 복습하는 데 시간을 되게 많이 들으려고 하니까. 막 복습 몇 개월 계획 이런 거 세우니까. 아니야. 공부는 지금 이제 여러분 봐봐. 공부가 시간과 노력이 있어. 시간축이 있고 노력이 있는 거야. 시간과 노력에 비례해서 성적이 그치? 점수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가파르게 그치? 가파르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아이고 이런 거잖아. 조금만 공부해도 오르는 게 보여요. 조금만 해도 오르는 게 조금만 해도 오르는 게 보이면 자꾸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 그러다가 누구나 공부를 잘해요. 누구나 공부를 잘해. 그런데 누구나 공부를 잘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야. 이 그래프 현실성이 없어요. 그냥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을 뿐인 거지. 몇 명. 몇 명 있는 거지. 대다수는 안타깝게도 이 그래프가 아주 그냥 티가 안 나. 심지어는 막 상수함수야. 그나마 상수함수는 괜찮지. 감수함수는 끔찍한 거 아니야. 끔찍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왜 이렇게 티가 안 나.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티가 안 나는 거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걸 버텨내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재능이 없나 봐. 엄마 나 딴 거 해야 될까 봐. 그치? 그래서 엄마를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거 아니고요. 공부는 누가 더 이걸 끈기 있게 기초가 되는 공부를 누가 더 이렇게 끈기 있게 버티느냐. 그거를 누가 더 착실하게 그 기본기에 충실하느냐에 따라서 공부는 점프하는 거야. 점프하는 게 때로는 그냥 증가하는 것보다 더 성취감이 높을 수도 있어요. 누가 더 점프를 많이 할까? 그래. 티나지 않는 공부를 누가 더? 누가 더 정말 착실하게 하는가? 그거거든. 그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계야. 이러면 언제 점프하는데? 선생님 언제 점프하는데? 그 언제 점프하는 시기가 이제 온 거야. 이제 온 거야. 3주라는 시간이 절대 짧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는 거야. 어떤 활용을? 몰아치기죠. 이 공부 중에 몰아치기. 여러분 공부할 때 아니 뭐 그렇잖아. 내가 뭔가 처음 공부한대. 처음 공부하는데 몰아치기 하면 그게 되나? 안 돼. 처음 공부할 때는 몰아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처음이 아닌 거야. 이미 내가 그래도 다 들은 풍어리 있고 다 있어. 그런데 단지 내 거가 안 된 거지. 그럴 때 공부는 이렇게 몰아쳐서 집중적으로 했을 때 그 효과를 보일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거잖아. 내가 어떤 문제 하나의 약점이 있대. 그 약점을 아, 나 약점을 하게 해서 내가 10개월 동안 그걸 약점을 가지고 공부해봐. 효과 없어. 그 약점이 되는 주제를 내가 몰아치게 되냐? 5일 동안 그것만 하는 거야. 그러면 달라져요. 그러면 패턴이 보인다고. 아,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뭘 못하고 뭐가 약했었구나. 그런 약점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그런 몰아치기 공부에서 여러분들이 이 점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복습을 할 때 부담이 돼? 그 복습은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 말 그대로 복습이잖아. 집중하는 거야. 나 이번에 기출의 소중함을 6평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느꼈네. 그런데 나 그래서 기출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런 것 같아. 이번 기회에 한번 몰아치기 해보는 거죠. 그런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게 뭐가 됐든 네가 부족하고 미진해서 내가 뭔가 다시 한 번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집중해서 해보는 거야. 그러면 점프하는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요. 그렇지? 그런 식이 하는 거야. 원래 우리가, 선생님이 내신 공부를 예를 들어볼게. 내신 공부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내신 공부가 말고도 전날 벼락치기라는 게 있잖아. 벼락치기. 벼락치기는 어떻게 하는 건데? 평소에 안 하다가 그날만 벼락치기. 선생님, 누구는 벼락치기에서 효과가 있대. 나는 왜 벼락치기가 효과가 없는 거야? 왜 그런 건데? 왜 그런지 알죠. 왜 그러냐면 초벌로 네가 먼저 하는 걸 안 해서 그래. 아니, 뭐가 중요하고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거를 내가 한 번 본다고 외우거나 기억하거나 네 거가 된 건 아니잖아. 벼락치기를 하는 것은 벼락치기를 하기 전에 초벌로 네가 먼저 예습을 한 상황이 된다니까. 시험 범위가 A부터 B까지가 있는데 이 A부터 B까지에는 뭐뭐뭐뭐가 있는데 그런 것 중에 뭐가 시험에 나올 거고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아, 그래? 이런 거를 지금은 내가 모르니까 내 거는 아닌데 아, 이거를 이런 게 중요하다니까 이런 걸 다 머릿속에 펼쳐놓는 거야. 그리고 시험 전날 벼락치기를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런 거랑 똑같아. 그거를 수능의 장기 전체라고 보는 거야. 내신을 볼 때의 그 좁은 의미에서 공부를 우리는 수능에 대략 11개월, 12개월 보고 공부하는 거잖아. 그 중에 지금 뭐야? 시험 전날이 이 3주가 될 수 있다. 3주. 시험 전날 3주. 대다수 아이들이 지금 많이 걸을 것 같아. 특히 이제 내신을 신경 안 쓰는 제수, N수 친구들. 시간 많잖아? 그랬더니 아, 그래? 나도 휴강이야. 나도 휴강이야. 나도 좀 쉬어야지. 그래, 하루 정도 그래도 되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보내면 안 돼. 엄청 점프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렇죠? 현역들 역시나 내신이 기관이 3주 동안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시험 보고 그 기간이 있거든. 그 남은 기간 동안에 헛두려 여기지 말고 이런 몰아치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라는 거야. 분명효과를 볼 거야.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상반기 동안 했던 것 중에 내가 뭔가 꼭 해야 되는 거. 혹은 이래도 돼. 그게 항상 사실은 우리가 경험치를 늘리는 것조차도 그 경험치도 사실은 경험치 쌓는 것도 사실은 네가 수학에서는 흔히 말하는 초벌은 결국 개념하고 기출이거든. 개념하고 기출이 이미 1회독이 된 상태잖아. 뭘 해도 돼. 뭘 해도 초벌 느낌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나 이 김에 분량이 좀 작으니까 한번 몰아치게 해서 나 낯선 문제 사전코드 다 따져볼 거 다 풀어볼 거 뭐 이런 것도 좋아. 그것도 사실은 문제풀이에 대한 예습이긴 하지만 사실 그 문제들이 전부 다 기출의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종의 복습 효과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야. 뭐 그런 용도의 어떤 거를 개개인의 상에 맞게끔 여러분이 선택해서 한번 정말 내가 한번 선생님 3주 동안 정말 내가 평생 잊지 않을 정도로 정말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정말 누구보다 나 나중에 나 나중에 정말 10년 20년 뒤에 나 그때는 참 열심히 했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시기를 한번 가져보세요. 인생 살면서 그런 한번 경험 한번 쌓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달라질 수 있어. 점프할 수 있어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잡으시라고 할 수 있죠. 선생님은 당장 내일부터 이제 파이널 기간을 이제 문제 만드는 또 집중 기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치? 선생님도 몰아쳐야죠. 몰아쳐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치? 여러분이 열심히 해줘야지 선생님도 뭐야? 열심히 하는 거야. 그치? 그런 자세 하셔야 돼. 그쵸?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선생님도 열심히 한다. 이런 자세 해봐. 서로 윈윈하는 거잖아. 그치?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부끄럽지 않게끔 너도 열심히 해주면 좋겠어요. 나도 너한테 부끄럽지 않게끔 열심히 할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 가지고 3주 있다가 또 이제 만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아시겠죠? 정말 지키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거 믿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